네 오늘은 구미시장 내에 있는 문경국수 집으로 왔어요 어? 우리 사장님 뭐만 드셨어요? 아 잔치국수 아 잔치국수 맛있겠어요 저는 오늘 메밀묵을 먹기로 했어요 언니랑 오랜 전통이죠 사장님 맛있게 드세요 메밀묵 이거는 새하스제비 칼국수 사장님 메밀묵도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우와 메밀묵 메밀묵 맛있겠다 언니야 맛있게 먹어 언니 내꺼 더 먹어 응 더 먹어도 되는데 아니 난 옷을 다이어트해 사장님 젓가락도 나도 옷을 다이어트해요 언니 모자라잖아 언니 조금 더 줄게 먹어 이리 봐 언니가 돈 내 알았어 언니가 사줘 이제 깍쟁이죠 이제 말증이죠 언니가 돈 내라고 그래야지 언니야 돈은 언니가 내고 동생은 먹어주고 그쵸 돈 났나 돈 내서 고마워 사줘서 고마워 문경국수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잘 먹고 갑니다 어머 어렸네 복무니 받으시고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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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덕 입사기네 언니야 시장 오니까 볼게 많네 아니 고마워 하얀티 옷 사고싶어? 이거 무슨 티를 하지 매시 시원한거 얼음티 그게 매시 골프웨어에 가야되는데 아 진짜 언니 시장에 오니까 기분이 시원하고 매시 그거냐 골프웨어에 가야되는데 나 여기서 어디 파는지 모르는데 아 그러면 가자 그럼 차 있는데로 가야지 차가 어딨어? 저기 있지 언니 골프 골프웨어에 가서 그래 사야되 저 주석에 하 우리 나는김에 저 봉곡 아울렛 가볼까? 봉곡 아울렛 어디 못살려고? 티사로 아 거기 가면 그거 있다 거기 가면 골프웨어 옷 있다 봉곡 아울렛 응 성혜씨 고마워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성혜씨 수박 한개 사가자 성혜씨 만난김에 우리 비전나눔협이에 예쁜 동생이예요 그냥 예쁜 빼고 병원이가 더 예뻐요 아냐 예쁜 동생이야 병원이가 더 예뻐요 하우스 수박이 없으면 안고가 있던데 어 맛있더라 수박 한개 줘 지금 하우스 수박이 갖고 왔는데 이거 얼마에요? 25,000원 이게 몇 킬로에요? 지금 7킬로 자 어르신 여기 뭐 구수 드시러 오셨어? 대명 먹고 아 먹드시러 오셨어 미숫가루 한다고 방안간에 맡겨놓고 그렇게 왔어 아 이거? 응 우리 거리가 먼데 유튜브 가려나 아냐 차 바로 여기다 차 여기 돌았으면 바로야 성혜씨 안녕 아냐 아냐 나 유튜브 찍나왔냐 지금 괜찮아 구미 새마을 중앙시장 안녕히 계세요 사계절청과 여기 많이 좀 이용해주세요 구미시장 성혜씨 안녕 안녕 화이팅 간다 네 가세요 네 아씨 누구라 같이 돌자 언니야 혼자 돌면 내한테 끈 안하면 된다 이래 아 허리 아프다 카려고 언니 밥 먹고 난게 와 이리 가네 여기 아 한컨 더 가야되네 아 아닌데 아 아니다 나도 헷갈려 언니야 빨리 선택해라 뭐 죽겠다 저봐 언니야 그렇게 들면 안돼 둘이 같이 들면 되지 백지장도 막 들면 낫다고 언니야 와 고구마가 반들반들하네 수박 하나 샀어요 야 고구마가 어떻게 근데 고구마 고구마는 얼마에요? 고구마 나봐 언니 야 고구마가 반들반들해 고구마 싸다 너무 맛있어 응 요거 하나 하고 요수고구마랑 너무 맛있어 요수고구마 아니야? 껍질이 안 까졌어야 되는데 요거 아 지금 해마를 나왔다 요거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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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두개 주세요 저 사장님꺼에요? 그래 근데 금방 팻는거 같다 그쵸? 뭐 뭐 마늘? 마늘 정말 좋아 맛있어 와 이거 고구맛 맛있겠다 고구맛 맛있어 고구맛 맛있어 아니 나는 고구맛 또 널 먹어야 돼 고구맛 흔넣는데 그쵸? 그런데 호두머리 다 갔나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고구마가 불명이 하나 흘렀는데 주머니 들어갔어 주머니 들어갔어요 사장님 많이 파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또 한개 더 물어 더 주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아침에 이제 이 텔레비에 나온다 아유 하하하하 어 이건 언니 옛날 풀빵이다 예 여기 큰아빠 풀때 내가 이 왕아 사드렸는데 우리 차가 여기 있나? 여기에요 못 찾겠다 저 차장도 나는 알아 언니 네 고구마 여기 같이 넣어 같이 들게 고구마는 안 먹어야 돼 아이고 내 면목이 배가 꿇어 하하하 나는 언니도 줬지 강정 뻥튀기다 형아 여기서 뻥튀기도 하고 강정도 만들고 이랬잖아 여기 와서 응 이제 주차장까지 왔어요 참 여이네 해네 응 저 니 샀는 꽃 꽃 아니야 이거 나 잘 못 키우겠더라 여기는 참 예쁘게 컸네 그러네 응 가자 이거 이렇게 계속 밖에서 이렇게 햇빛을 쫙 봐야되나 보다 죽었어 언니와 즐거운 나들이 했어요 하하하 올해도 이렇게 보라색 아카시아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우와 이쁘다 언니야 이쁘지 정말 이쁘지 이거 봐 응 이거 우리 작년에도 우리 밭에도 피었거든 이거 우리 작년에도 너무 이쁘어 송이가 정말 커었냐 꽃송이도 크고 응 그자 응 정말 이쁘다 우리집에 있었네 우리 밭에 줄게 나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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